노래 잘 부르는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아직 제가 한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진짜 막 이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나의 꿈에도 오늘. 범수형 커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시면서 이제 훅 들어오기 시작하죠.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라이브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면 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하게 짝짝짝짝짝.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첫 라이브 때 엄청 당황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다른 라방들도 보고 그분들 말을 거의 안 하시더만. 그냥 계속 그냥 댓글 보고 그냥 대화하시고. 이제 막 속도가 빨라진다 이제. 머리 컬러 바꿨고요. 탈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잘 부르는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아직 제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천천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밀당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밀당은 아니고. 길게 우리가 평생 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가자. 저 이제 좀 감 좀 잡았죠 여러분. 이 댓글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말이죠. 하 진짜 나 이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나의 꿈에도 못해요. 짜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진짜 너무 설레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언박을 해드릴까요? 노래 부르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실버버튼 보고 싶다. 제가 또 이런 거 하락으로도 민망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풀고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드디어 블링블링한 이 실버버튼 판넬 보십시오. 범수의 세계 딱 써있고 유튜브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앞으로 골드 버튼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많이 많이 앞으로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버튼 화이팅 감사합니다. 범수형 커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시면서 이제 훅 들어오기 시작하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커버 시리즈에 대해서. 다음 커버 시리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박싱이 끝이냐. 팬들에 대한 고마움 이게 끝이냐. 절대 끝이 아니죠.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하게 짝짝짝짝짝. 우선 특별한 선물은요. 바로 음원입니다. 광고 음악을 제가 작년에 한 곡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노래도 마음에 들었고 가사가 일단은 굉장한 위로송이었어요. 제목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라는 노래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도 이제 하나를 이렇게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뒤쪽에는요. 손을 내밀고 있죠. 이 손을 내민다는 게 위로의 가장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발매를 하게 된 계기는 댓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광고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찾아왔다. 이런 분들 계셨고 스트리머로 계속 듣고 싶다. 노래 때문에 광고를 다 찾아보네. 이 정도면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음원으로 나오고 그걸 수익화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원치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슐라와 고민을 한 끝에 음원을 발매함과 동시에 선 기부로 포슐라와 함께 1억을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반대로 나에게 엄청난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어느 순간 저는 좋은 일 한다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거나 비밀리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 저금을 떠나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기부하는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음원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준 포슐라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세요. 기부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빠 최고라고 해주셨고 아 드디어 오빠가 나타났다. 나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범수 형 아닌 님이야. 근데 오빠가 나타났다는 거에 지금 나는 너무 지금 반가워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남자들이 좀 오빠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 형 낚지마. 어디로 기부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회에서 근절될 때까지 관심 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찾아내서 다시 상처를 회복하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장황했지만 음원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뮤비와 함께 풀 버전까지 듣고 보고 오시죠. 첫 공개. 힘들고 지쳐 위로받고 싶어 슬프고 아파 와 진짜 정말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죠. 포슐라가 뭘 대충 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바리스타 어떤 분은 큐레이터 어떤 분은 가수 지망생 다섯 명의 주인공이 나오고 이분들이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좀 항상 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거나 가슴이 찡한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 상실감이나 뭔가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비디오인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힘내시고 일단은 이 노래에 대한 얘기들 뭉클하다 위로가 된다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의 얘기들 많으셨고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라이브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면 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편곡과는 조금 다른 더욱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게 클립을 만들었으니까 한 며칠 만 더 기다려주시면 라이브 클립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로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크림이에요. 미백이랑 주름 개선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것까지 짜잔 이거는 제가 직접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쇼호스트는 하지 마라. 쇼호스트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사인을 해서 짜잔 어떻게 드릴 거냐? 바로 삼행시 이벤트입니다. 삼행시 이벤트 포슐라 또는 김범수로 기발한 삼행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 10분에게 포슐라 크림 세트와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가 말하고 있다. 범수가 말하고 있다.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빨리 올려달라. 얼마나 좋습니까? 기발하죠? 김범수 탈락이래. 그 다음에 김범수는 범상치 않은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슈를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포까지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포, 포고 싶다. 이런 거 해주셨고 포 포기하지 말고 아 이거 슐래잡기 다 됩니다. 더 기발하고 독창적인 맞춤법보다는 센스를 저희가 본다는 말씀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라디오스타는 김범수 와 포슈롤라로 지금 한 거예요. 포 포기하지마 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라이브 보면서 이 좋은 걸 놓칠 수는 없잖아. 오 슐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어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하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당첨자는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6시에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좀 아쉽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너무 잘했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끝나고 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그걸 설역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막 많이 들어주시고 전파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코로나 위험이 예 완전히 가신 게 아니니까 방역이랑 소독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번에 내가 라방할 때는 요거 내가 반드시 할게. 그러니까 범수의 세계 우리 구독자 애칭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가지고 같이 만듭시다 우리. 다음 라방은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또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밝게 비춰줄게요 힘들고 지쳐 위로받고 싶어 슬프고 아파 위해 되길 바래 그가 뭐지? 세상에로 사랑하는 그대 당신의 편이 돼줄게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안녕! 범수의 세계! 당신의 편이 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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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편이 돼줄게